춘천불교 사암연합회도 7층 석탑 역사문화공원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9일 점등식에는 사암연합회장 밀본스님, 부회장 월중스님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신경호 강원교육감, 육동안 춘천시장 등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해 평화로운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밀본스님은 춘천지역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의 기운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모든 재난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춘천불교사암연합회는 지역사찰과 연합신도회 4부 대중이 마련한 산불피해 복구 성금 1천만 원을 강원도와 춘천시에 전달했습니다.